ㄹㄹㄹㄹ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이거야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은 내가 지켜낼 거다 끝 여기 맘에 드는데 그냥 여기 남을까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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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dank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ㄷㄷ 도망치는 건 계획이 아니지요 2단계에 빠지않은 중 어.. 나 더 강해져서 이으앗!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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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잇깔군.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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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흐흐흐흐 X3 아 저 실질 쉽게 하네 플릭 빠졌나본데? 플릭 빠졌나본데? 플릭 빠졌는 느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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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부는 나와 함께 존중하고, 나와 함께 환영할 것입니다. 저 아래서 난 공허함에 둘러싸여 있었어. 하지만 결코 흔자가 아니었지. 기억이 늘 내 곁에 있었으니까. 저 아래서 난 공허함에 둘러실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나는 유해하지만 과일 때문에 남아야겠습니다. 아, 나의 자라 히힛 ㄷㄷ 바닛침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입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압박을 볼 수 있겠다며 비쌍한 마리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소식이 적립되었습니다 히힛 30's skip 내 방식대로 사냥을 실행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! 자야겠다! 기분좋게 자야겠다! 기분좋아야? 이기고 자야!